오늘도 최고의 가수들과 함께 The Show Unlock 중심 어느새 마지막 무대를 남겨놓고 있죠? 어떤 소식을 얻어도 부족한 분들이시죠? 동방신계 무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멋진 무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Show Unlock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하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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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